시작! 음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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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번 3가지 이상 다양하게 해 자손이 없다가 조금 더 다양하게 옳지 옳지 자 2번 포즈를 다양하게 3가지 이상 4포즈에서 자 3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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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날리 모델 피날리 모델 하이라이트 네? 아우 빨리 다가와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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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가 빨리 나가 3번 2번 3번 3번 2번 3번 3번 하라고 하라고 성진만 해볼래 박수 쳐 그래야 내가 나갈 거 아냐 꽂혀야지 자 이렇게 해서 마리텔 패션위키의 첫 번째 패션초가 끝났어요 우리 모델들 너무 수고했고 패션초란 이런 거야 거미작가 모델 나의 패션초로 망치는 느낌이 어때요? 누가 이런 거 아래 내가 시켰어 유부녀라더니 유부녀라더니 자